아, 하늘에 있는 저게 바로 군옥각이야! 음... 음... 계산차고야! 가이드인 나도 하늘로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 으... 지도에서 군옥각 위치를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 근처에 분명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아! 저기 장치가 있어! 저기에 나타난 걸 보면 분명 군옥각과 관련이 있을 거야! 틀림없어! 엥?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네... 윈드필드가 약하지만 않았어도 꼭대기까지 갔을 텐데... 어? 왜? 아니라면... 엥? 그럼 가무가 우리끼리 군옥각에 가라고 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좋아!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해보자! 엥? 잠깐! 밑에 좀 봐! 우리 벌써 귀종기 근처까지 왔구나! 그럼... 음... 새로운 방법이 떠올랐어! 차라리... 귀종기로 널 쏘아 올리는 게 어때? 음... 그냥 위험할 거라고 생각 못 한 것 뿐이야! 아! 맞아! 그럼 귀종기를 이용해도 되겠네! 왜? 그걸로 주위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자! 멈춰라! 누구냐! 감히 중요 구역에 침입하다니! 맞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린 초대를 받고 온 귀빈이라고! 왜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아니, 잠깐! 설마 은광이... 일부러... 우리 군옥각에 초대하는 척하고 여기에 천안군을 매복시켜서 우릴 잡으려고 했나봐! 으잇! 나 화났어! 이거 함정수사 맞지? 이 뻔뻔한 녀석들! 뭐? 우린 그냥 경비 임무 중인데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허튼 소리뿐이군! 수상하니 일단 잡고 보자고! 온다! 전부 때려 눕혀버려! 멈춰라! 대체 무슨 일이지? 각처님! 이 이상한 녀석들이 귀종기를 노리고 온 것 같습니다 누... 누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 군옥각에 간다고? 너흰 누구지? 우린 초대받은 손님이야! 리월 칠성을 찾으러 왔다고! 넌 또 뭐야? 흠... 우연이네? 내가 리월 칠성이거든 으잇? 난 각청이야! 리월 칠성의 옥형성이지 너에 대해 알고 있어, 여행자! 넌 은광의 손님이지? 이런 산속에서 만날 줄이야 우와! 나도 이런 허우볼판에서 부자 어르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 천영 옛 성벽에 망가진 귀종기가 하룻밤 사이에 고쳐졌어 난 이걸 조사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이 처남군들도 현장을 지키러 온 거지 누군가를 체포하러 온 건 아니야 오해였던 거야? 으...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그나저나 선인이 만든 장치를 인간이 고치다니 이건 칠성한테도 신기한 일이야 헤헤, 그건... 어? 어휴... 참, 옥형님은 청거님이 왜 우릴 군옥각으로 초대했는지 알아? 그냥 각청이라고 불러 은광이 너의 보좌 구한 건 아마 몬드를 구한 영웅이 중립적이길 바래서지 않을까? 적어도 완전히 선인 편에 서지 않게 말이야 에이, 우린 편든 적 없어 그 선인들이랑 얘기했을 땐 그들도 리워를 지킬 거라고 했다고 지킨다는 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는 그 오만한 태도를 말하는 거야? 에? 너인 평범한 시민이니 그들의 보호 대상이지 그러니까 널 신을 살해할 수 있는 자객으로 의심하지도 않을 테고 그들은 분명 은광이 현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을 검문하고 자객을 추적하는 게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겠지 심지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깔보는 거지 듣고 보니 일리 있긴 하네 근데 너처럼 선인을 공경하지 않는 리월 사람은 처음 봐 하! 하! 시간 개념 없고 인간에게 오만해서 당분간 우리 칠성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 그들을 공경하라는 거야? 됐어 선인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선인을 공경하지 않는 건 내 개인적인 태도일 뿐이야 은광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하지 아무튼 이번엔 선인들이 충분히 참았다는 건 인정해 재군의 죽음은 특수 상황인데도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모여서 회의를 했다니 의외로 꽤 이성적이네 은광이야 모든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건 불가능해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월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월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으... 또 엄청 대담한 발언이네 하... 이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많은 걸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행자가 너무 열심히 들어주는 바람에 자, 이제 너흰 군옥각에 가야지 늦으면 안 될걸? 은광은 내년까지 일정이 꽉 찼다고 리얼의 거상들은 모두 군옥각에 오르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 다들 은광에게서 이득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선물을 들고 가지 이... 이득? 하... 하지만... 아! 맞다! 인사 선물은 리월의 고귀한 문화잖아 우린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리월의 전통문화를 위해서... 알았어 어떤 인사 선물을 줄지는 천천히들 생각해봐 우선 군옥각에 가는 법부터 알려줄게 사실 천영산에는 안 와도 됐어 리월항의 월해정에 가서 길잡이를 찾아봐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보자 여행자 흠... 저 옥형성이란 사람 선인을 공경하진 않지만 정말 시원시원하네 맞다! 은광한테 무슨 인사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 어디 보자 아... 아! 그러고 보니 어제 꿈에서 완전 비싸고 귀한 간식 백설탕 슬라임이 나왔어 은광같은 엄청난 부자한테 딱 맞는 선물일 거란 예감이 들어 이걸로 하자! 어때? 삐카한 느낌으로 만들면 되지! 어서 재료 찾으러 가자!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부귀영아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고! 어? 응? 뭔가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그리고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저 유적 안에서 난 소리 같은데 아... 설마... 보물 사냥단이 누군가를 가둬버린 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저 감옥에서 썩었을 거야 보물 사냥단 놈들 기분이 좋을 땐 달콤달콤 꽃을 손질하더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날 손보더라니까 에이... 별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도 사례 같은 건 할 필요 없어 알겠어 당연히 사례는 해야지 그런 말 마! 네 덕분에 살았으니까 난 리월항의 명성제에 물건을 공급하는 맹단이라고 해 평소엔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찾아다녀 근데 보물 사냥단과 같은 유적을 골랐을 줄이야 그러다 결국 갇혀버렸다니깐 넌 내 은인이야 뭐 필요한 거 없어? 골동품, 각종 장식품 필요한 건 다 줄게 잠깐! 우리가 찾고 있던 게 있긴 해 응? 그게 뭔데? 선물 담는 상자 같은 거 없어 좀 예쁜 걸로 간식을 담을 거거든 당연히 있지! 골동품 장사하는데 선물 상자는 필수야 명성제의 선물 포장은 일곱 개국 중 단연 최고라고 잠깐 기다려줘 바로 가서 사장님한테 말할게 필요할 때 그분을 찾아가면 될 거야 오예! 백설탕 슬라임을 고급 선물 상자에 담을 수 있겠다 우와! 저기 저 슬라임 엄청 반짝거리는 게 대박 맛있어 보여 바로 저거야! 저기 맹단이란 사람이 여기 오면 예쁜 상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맹단씨에게 들었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은 모두 맹단씨가 구해오거든요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장사에도 지장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상자는 최소 140년의 역사를 지닌 골동품이에요 깨끗이 닦아놨는데 마음에 드세요? 응응! 완전 마음에 들어 참! 혹시 다른 것도 빌릴 수 있을까? 그럼요! 물건 모두 진열되어 있으니 골라보세요 여행자! 이 단체 엄청 멋있지 않아? 골동품에 넣어서 만든 간식이라면 분명 맛있을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설탕 슬라임 완성! 조심히 상자에 넣고 설탕을 좀 뿌리면 방금 탄 꽃도 있으니 장식으로 쓰세요 우와! 예쁘다! 좋아! 이제 우리의 부귀 영화는 모두 이 상자 안에 있어 빨리 군옥가게 은광을 찾으러 가자! 각정이 알려준대로 이렇게 말해야 돼 안녕? 여기 혹시 달도 파랑? 네, 몇 개 드릴까요? 구체적인 수량은 말할 수 없어 좋습니다 여기서 군옥가구로 가시면 돼요 두 분이 오늘 은광님을 뵙기로 한 손님들이시군요 맞아! 근데 이건 손님의 암호가 아니라 옥형의 특별허가 암호인데 어떻게 된거지? 저룬간에서 귀환한 자여, 기다리고 있었다 아! 옥공이다! 헤헤, 첫 만남이니까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고마워 손님에게 오히려 마음 쓰겠네 아니야, 괜찮아 헤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기쁘구나 이 궁전은 어떤 산보다도 높이 떠있어 여기 있으면 리워랑 전체가 훤히 보이지 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을 짓기 위한 자금을 모았어 그리고 청권이 된 후엔 최고의 장인을 불러 계속해서 이곳을 넓혀갔지 처음엔 방 하나만한 크기였지만 지금은 리월의 달을 가릴 만큼 거대해졌어 언젠간 이 그림자가 7개국을 전부 뒤덮일 거랍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 중에 군옥가게 올 수 있는 자는 드물어 하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 대응이 편지에서 너에 대해 높이 평가하더군 그래서 네가 리월에 온 그날부터 사람을 붙였어 뭐? 그리고 너희가 망석핵전으로 갔을 때쯤 대충 너희의 동향을 파악했지 설마 베르 고데트 사장님이 칠성 쪽 사람이었어? 아니 망석핵전 전체가 다 우리 쪽 사람이야 귀종기 옆에서 맞지? 설마 여기서 몰래 보고 있었던 거 아니지? 이렇게 멀리서는 잘 안 보이지 않을까? 눈과 귀를 통해서 알 수 있어 난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니 지켜보는 건 당연하지 음... 넌 선인들과 자주 왕래했으니 우릴 못 믿는 것도 당연해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 널 초대한 거야 마신 전쟁에 대해 들어봤겠지? 과거엔 수많은 마신들과 끝없는 전쟁이 있었어 2000년 전 마침내 끝났지만 너무 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았지 결국 티바트 대륙엔 일곱 명의 승자만이 남았어 그들은 패자의 잔해 위에 나라와 도시를 세웠고 일곱 신의 시대가 시작됐지 저 고온각 보이니? 저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전쟁 중에 제군께서 던지신 거대한 바위창이지 바위창 밑엔 제군께서 물리치신 패자들 즉 일곱 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과거의 마신들이 진압돼 있어 마신만 죽은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일곱 명의 집정관 또한 교체됐어 리얼에게 제군의 죽음은 끔찍한 재난이지만 티바트의 일곱 신 체계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음 바위신도 조만간 나타나겠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군을 잊겠어? 그때가 되면 리얼 백성들과 선인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거야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리얼 칠성 또한 제군의 백성이야 제군을 살해했다는 죄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도 그날 옥경대에서 봤겠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나도 무방비 상태였어 칠성의 적은 훨씬 전부터 리얼왕이 매복해 있었던 거야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불리해졌겠지 선조의 허물을 숨긴 건 필요한 작전이었어 덕분에 난 몰래 상황을 지켜보며 적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지 그 적이란 게 누구야? 넌 어떻게 생각해? 여행자? 어? 둘이서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답이야 어? 밖에 있으면 경치는 좋은데 높아서 바람이 좀 세 아내의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으니 날 따라와 진짜 큰 홀이야 이렇게 화려한 곳은 처음 봐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헤이, 정말 그래도 될까? 친구라고 생각해서 널 초대한 거야 친구가 놀러 온 건데 당연히 편히 있어야지 어? 저게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벽이야? 어, 소식이 빠르네 이야기꾼 아저씨도 사람들이 벽에 있는 종이를 구하려고 안달이랬어 엄청 유명해 저 벽엔 리월의 비밀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야 상인들은 항상 비밀에 관심이 넘치지 하지만 여행자? 리월의 상업기밀은 너한텐 아무 소용없어 넌 특별해 너도 알고 있지? 난 너희의 신뢰를 얻고 싶어 하지만 너에게 나와 각청 중에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각청을 선택할 거지? 나도 그 정도 직감은 있어 난 각청이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성격으로 칠성이 돼서 아직 내가 뒷처리해줘야 하는 일도 있거든 근데 그녀가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월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월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니까 마음속의 의심들이 오히려 사라지더라고 제군의 죽음이 칠성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리월을 위해서 나도 칠성이 주권을 찬탈했다는 헛소문에 발이 묶일 순 없어 흠, 처음부터 내 말의 속뜻을 알고 있었나 보군 내가 소식을 차단하고 선체를 숨긴 건 잠시 상황을 안정시키려던 것뿐 아니라 몬드에서 일어났던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우인단은 제군의 죽음을 빌미로 은밀한 곳에서 선을 넘는 행동을 많이 해왔어 그들이 맞서기 위해 리월의 책임자인 청권으로서 더는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야 송신 의리를 허가한 것도 칠성이 리월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한 시간을 벌려던 것뿐이었지 흠, 역시 종려가 말한 대로네 칠성이 의뢰 장소를 제공해준 건 우릴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뿐이었어 맞다! 목적을 이룬다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말해도 될까? 물론이지 인사 선물을 준 손님은 어느 정도 이득이 있다던데 그거 우리도 포함되는 거야? 괜찮아 난 솔직한 사람이 좋거든 그동안 너희한테 패를 많이 끼치긴 했지 그럼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봐 사과의 선물로 줄게 어때? 헤헤, 좋아!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벌써 생각해놨지롱 내가 갖고 싶은 건 저 벽에 있는 종이 조각이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모르겠어? 저 벽에 있는 종이는 손톱만 해도 엄청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고 만약, 만약 찢어지지 않은 종이라면 얼마나 비쌀지 상상도 안 돼 한 장 골라보자 제일 큰 걸로 이제 보니까 고를 필요도 없잖아 제일 큰 메모가 저렇게 잘 보이는 데 있었네 좋아, 이걸로 하자 랄랄라 일단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 응?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있어 설마, 보물? 아니면 대박 날 기회?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백무, 금기, 비록, 어쩌구저쩌구 우인단, 연구, 복제 음? 에이, 보물이 아니네 이 종이엔 우인단이 비밀리에 백무금기 비록을 연구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 칠성이 보낸 스파이가 그 행적을 발견했대 흠, 아까 은광이 우인단은 리월에서 몰래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손체를 훔치려고 했다면서 말이야 근데 백무금기 비록을 연구한다는 게 왜 나쁜 걸까? 너도 백무금기 기록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볼래? 에? 그런 거야? 그, 그럼 가지 말까? 우와, 그러니까 넌 은광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 그녀의 의견을 직접 검증해봐야 한다라는 거지? 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 같아 은광은 우리한테 친절하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네가 말한 대로 해보자 종려를 찾으러 적화주에 가기 전에 이 종이에 나와 있는 곳부터 가보자 우인단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으악! 이 종이에 진짜 우인단이 있는 곳이 적혀있다니! 게다가 우리한테 엄청 적대적이야! 여기 부적이랑 백지가 엄청 쌓여있어 이걸로 뭘 하려는 거지? 이 위에 있는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났다! 타르탈리아가 준 그 백무금기 비록에도 이렇게 생겼잖아 흠, 어째서 타르탈리아가 선인과 관련된 증표를 갖고 있는 거지? 확실히 수상해 맞아! 암황제군이 백무금기 비록을 만들었을 땐 증표를 쓰려던 게 아니었다고 리온차풍 진군이 말했었잖아 이런 부적은 원래 마신들의 전쟁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어 우인단은 백무금기 비록을 벗겨서 진짜와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는 건가? 전쟁에서 실력의 효과를 이용하다니 하이, 엄청 위험할 것 같아 하이, 복잡해 아무튼 앞으로 타르탈리아를 조심하자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네 종례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송신 의뢰를 준비하는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적화주라고 했지? 어서 가자! 이러다 늦겠어! 딱 맞게 왔군 나도 조금 전에 왔어 군옥각은 재밌었나? 엄청 크고 엄청 화려했어 아마 내가 본 건물 중에 제일 비쌀 거야 맞아, 군옥각은 가히 리오월 최고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은광도 이미 만났을 테고, 어떻던가? 에헤, 엄청 부자해!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어 음, 얜 나랑 의견이 좀 달라 여행자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그 옥형성이 더 믿음직스럽나 봐 오, 각청도 만났구나 그녀가 무슨 말을 했지?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올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올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했어 하하하, 선인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군 확실히 둘 다 칠성이지만 무슨 말이든 거침없는 각청보다 은광이 더 전형적인 상인의 모습이긴 하지 은광이 친절하긴 해도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어 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오늘의 자리까지 왔어 분명 평범하진 않을 테지 군옥각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게 바로 그녀의 야망이야 그게 그녀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 하더군 설사 천군의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군옥각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군옥각이 두 번째라고?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몰아지 맞다! 은광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은 우인단이야 우인단은 암황제 군이 살해당한 뒤에 계속 미워를 혼란스럽게 만든 나쁜 녀석들이래 우인단은 항상 그래 봐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 음, 우인단이 뭘 꾸미고 있던 간에 그들을 상대할 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나저나 적화주에도 송신 의뢰해 필요한 물건이 있는 거야? 그래, 오늘은 야생 유리백합을 찾아야 해 유리백합? 그걸 왜 여기까지 와서 찾아? 옥경대 정원에도 많이 있는데 경책산장에도 좀 있다고 들었어 맞다! 펑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도 꽃을 보고 계셨어 아예 할머니한테 달라고 하자 아니, 그건 모두 인공재배된 거라 적합하지 않아 유리백합은 예전에 적화주에서 많이 자랐던 환심이라고 하는 꽃이야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듣지 마신들의 전쟁이 있기 전에 적화주는 육지였는데 전쟁 중 일어난 산사태로 물에 잠기는 바람에 습지가 되었어 덕분에 유리백합도 거의 멸종됐고 지금 도시에 인공재배된 품종이 남아있긴 하지만 야생 유리백합이 완전히 멸종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자는 거의 없지 야생 유리백합은 향이 아주 짙어 가루로 빻은 뒤 영생향의 향로에 넣어야 비로소 송신의 전통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네 하지만 이런 꽃을 얻기 위해선 네 도움이 필요해 맞아, 네 노래소리가 꽃 향기를 더 짙게 만들어줄 거야 흠, 너 노래 잘 불러? 그래, 못 믿겠는데 효과는 해보면 알 수 있지 그럼 실력 좀 보여줘봐, 화이팅!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뭐야? 흠, 이 꽃들이 갑자기 뛰어올랐어 화났나봐 설마, 네가 부른 게 몽드 노래라서 못 알아들인 건가? 이건 유리백합이 아니잖아 유리백합이 사람을 공격할 리 없어 그건 구라구라꽃이라고 하는 마무리야 음? 이 꽃잎들은 흠, 재밌군 위장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백합이 구라구라꽃과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 오히려 좋은 약재가 됐군 화가 복이 된 셈이지 이 꽃잎들을 잘 챙겨도 완전 이득이잖아! 그럼 이 꽃잎들도 송신의뢰에 쓸 수 있는 거야? 아쉽지만 못 써 에? 어째서? 저기... 혹시 유리백합을 찾고 계시나요? 아! 넌... 으... 이름이 뭐다라? 안녕하세요 여행자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의외네요 그나저나 군옥가게 다녀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가 올라가는 길을 안 알려줘서 귀찮으라 엄청 고생했다고 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가 직접 알아냈거든 그... 그러게요 까먹고 말을 안 했어 응? 가모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게다가 처음 봤을 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 뭔가 그때만큼 진지하지 않달까? 아... 그땐 천권성의 사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꽃을 보러 온 것 뿐이고요 에? 왜 시내에서 안 보고 굳이 여기까지 온 건데? 어... 옥경대는 암암제군이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꽃을 보면 울적해질 거예요 요즘 옥경대에서 일할 때도 창밖에 풍경이 보이지 않도록 항상 창문을 닫아요 어... 미안... 그에게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서 이천년 전 마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최초의 일곱신들은 리월에 모여 제군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근데 신위가 교체되면서 그때의 신은 두 분만 남게 되었죠 네, 암암제군께서 돌아가셨으니 세상에 남아계신 최초의 일곱신은 이제 몬드의 바르바토스님뿐이에요 이나즈마의 라이덴쇼군을 포함한 나머지 다섯 분은 모두 이천년 전 그분들이 아니세요 현재 일곱명의 집정관 중 가장 젊은 분은 500세이신 수메르의 풀의 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분은 6,000여 년을 사신 암암제군이죠 리월은 3,700년 전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암암제군의 통출을 받았으니 한 번도 신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그럼 자네는 이번 작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네?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음... 인간으로선 암암제군이 없는 리월을 상상할 수 없지만 선인으로선 아마 언젠간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제군께서 돌아가셨으니 선인과 리월이 계약을 맺는 시대는 사실상 종결된 거니까요 어? 선인으로서... 라고? 아... 전 기린과 인간의 피가 섞인 선인의 혈통이거든요 마신 전쟁에서 제군과 리월을 위해 싸우기도 했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제군과 계약을 맺어 지금까지 7성의 비서로 일했어요 음... 음... 다른 얘기 할까요? 방금 유리백합을 찾는다고 하셨죠? 저도 야생 유리백합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거든요 마침 하나 꺾었는데 괜찮다면 받아주세요 그럼 사양하지 않겠네 에? 그럼 꽃을 꺾기 전에 노래도 불렀어? 네... 그 전통이라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전 리월 현지 민요를 불렀어요 우와! 너도 이런 거에 빠삭하구나 고마워, 가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우연히 만난 덕분에 저도 오랜 신과의 작별에 기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럼 전 일하러 가볼게요 행운을 빕니다 이제 송신을 해 필요한 준비가 얼추 다 끝났군 꽃을 꺾는 건 여러 의미로 어렵지 않으니 마지막에 남겨뒀어 응! 종려 씨가 리월에서 창업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 하하, 사실 나한테도 그런 날이 있었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여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점점 지치기 마련이지 그럴 땐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살펴봐야 해 방치해둔다면 영혼이 피폐해질 테고 돌이킬 수 없어 에이, 이거 봐! 뭔가 사연 있는 말투 같은데? 좋아! 이제 모든 일을 끝냈으니 그만 리월항으로 돌아가자 하, 무슨 일 있나? 왜 성문 입구에 천원군이 몰려있지? 게다가 우인단까지 분위기가 이상하군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 혹시 모르니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게 좋겠군 어, 왕생당의 객경 종려 씨군요 천암군의 우인단 감시가 전보다 심해졌어요 이런 비상시기엔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비상시기? 절운 간의 선인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니겠죠 죄를 물으러 온 건가? 그렇겠죠 칠성 중 몇 명은 이미 사람을 데리고 마중을 갔다고 합니다 마중이 아니라 선인을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거겠죠 하지만 양쪽 모두 완고해서 대치 중이라더군요 아,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것도 당연하지 선인은 칠성이 아닌 바위신의 계약만을 인정하니까요 그들이 강제로 쳐들어온다면 아마 리월항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리월 칠성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흠, 그 고집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선인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인단은 왜 비난의 대상이 된 거지? 하아, 다 그 응광 때문이에요 이런 폭풍전야의 시기엔 처남군이 우인단의 동향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라고 했대요 채, 이제 와서 우리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니 칠성도 별거 없네요 아무튼 종려씨도 타르탈리아님의 조력자시니 종려씨의 행동이 저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약점 잡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리월항의 여러 갈등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네 네 말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중재에 나서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네 무력으로 안정을 되찾겠다는 거야? 뭐가 됐든 쉽지는 않겠군 아, 종려씨 그러고 보니 왕생당도 문 앞까지 들이닥친 군대와 대치 중이라던데요 아, 큰일이군 난 바로 왕생당에 가봐야겠네 호당주가 별털 없이 잘 처리하고 있어야 할 텐데 여행자, 자네도 다시 잘 생각해보게 일촉즉발의 위기를 막고 싶다면 우선 기폭제가 어디 있는지부터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후아, 우인단의 암흑과의 벗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나봐 그래서 방금 종려가 말한 기폭제는 대체 뭘까? 그렇구나, 이제 나도 알겠어 혼란 가득한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타르탈리아 밖에 없지 나도 딱 타르탈리아가 떠오르더라니깐 그 자식, 우리 몰래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근데 지금 어딨는 거지? 이 대환장 파티에 그 자식은 어디로 간 거야? 우아, 여기가 바로 황금옷! 겉보기에도 근사했는데 안이 더 화려할 줄이야 게, 게다가 온통 모라야! 티바트 전역에 있는 모라를 다 여기서 만들어내는데 좀 없어져도 모르지 않을까? 에헤이, 함정이었구나! 넘어갈 뻔했어! 네가 알려줘서 다행이야 어이, 가져가진 않고 가까이에서 보기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에헤이, 여기에 누워서 한숨 자고 싶어! 모라를 덮고 자면 꿈도 더 달콤할 것 같아, 에헤이 아, 그래! 할렐부터 해야지! 흠, 여기 너무 조용하지 않아? 선조의 허물처럼 중요한 걸 왜 아무도 안 지키고 있지? 어? 봐봐! 저게 뭐야? 흠,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선조의 허물은 괜찮은지 빨리 확인해보자 길잡이로서의 역할은 끝났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어? 누구야? 너희가 우인단이었다면 여왕님께 후한 하사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쓸모없는 방해꾼일 뿐이야 힘들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곳을 찾게 해준 건 고마워 하지만 이제 와서 날 막으려는 거면 헛수고하지마 흠, 모라 주조를 중단하면서까지 선조의 허물을 숨기려 하다니 칠성이 정말 엄청난 희생을 했군 너, 너 정말 선조의 허물에서 신의 심장을 찾아내려고 한 거야? 얼음 여왕님의 뜻이 바로 우리 우인단 11집행관들의 뜻이야 여왕님이 원하시니까 우린 찾으러 온 거야 문제는 누가 허락하냐가 아니야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느냐지 거래와 기력의 시간은 끝났어 사실 나도 꼼수는 질색이야 하지만 여왕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단순하고 즐거운 걸 할 수 있겠군 그건 바로 전투야 전투? 너 싸움 고는 걸 즐기는 타입이었어? 하하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몬드의 성당 밖에서 신여라는 신을 범접해서 원하는 걸 손에 넣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어 그녀는 눈보라로 잠시나마 모두를 얼렸을 뿐 당장 싸우는 건 원치 않았지 전투의 기척으로 기사들이 몰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강자를 마주할 때 그녀는 오로지 이익과 승부 그리고 이후의 여파에 대해서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집행관이 돼서 가장 즐거운 게 바로 강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야 몬드에서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 좋지? 그럼 한번 해볼까? 여행자? 난 널 죽이진 않을 거야 그냥 전투를 즐기고 싶을 뿐이니 넌 나와 즐겁게 놀아주기만 하면 돼 넌 날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전투를 즐겨 내 말 알아듣지? 좋아 너도 몸이 근질거리는 모양이군 그럼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모처럼의 기회야 네 모든 걸 다 보여줘봐 5인단 집행관과 겨룰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좋아 내게 이런 실력이 있다니 시녀라가 경계할 만하군 그럼 나도 마음껏 실력 발휘 좀 해볼까? 너한텐 조금 버겁겠지만 집행관의 관리 앞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나쁘지 않곤 네 검술은 꽤 인상적이야 하지만 딱 거기까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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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숨겨진 실력이 있을 줄이야 불리함을 이용해 선주의 호물에 접근하다니 별것도 아닌 일에 뭘 그렇게 놀라고 그라 이런 건 오랫동안 전쟁타를 누빈 사람한텐 식은 죽 먹기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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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락스의 신의 심장은 내가 가져...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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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네가 먼저 선수를 쳤구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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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흠 흐흑 흑 흑 흐흑 흑 흑 아주 잘했어 다시 말해, 모든 게 대가가 있는 건 니가 남은의 신자들 손에 넣을까? 나로다 다 빨리 움직인 건가? 혹시 한 그분의 전포도 일부러 흐린 거야? 뭐든 간에 지금 단순히 신의 신자들 내놔! 내가 집중 나서겠잖아! 오, 우리가 아니야! 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진정, 해야겠어 머리가 안 돌아갔던 걸 보니 조금 전 마왕 무장이 부담이 컸던 것 같군 가만 생각해보니 너희가 나보다 먼저 신의 심장을 손에 넣을 순 없었던 것 같아 신의 심장의 행방은 너희와 상관없는 거겠지 그래!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여행자? 오늘 보여준 실력은 신유라가 몬드성에서 평가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왜지? 표정을 보아하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 것 같군 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면 내가 궁금한 걸 참는 수밖에 난 이번 전투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모두 친구지 이런 우정이라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친구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내 임무로 돌아가야겠군 신의 심장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선조의 허물 안에 없었던 게 아닐까? 한술 더 떠서 선조의 허물 자체도 속임수였다면 그 말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참, 재밌군 창업도시의 수호신답게 계양 말고 다른 수단에도 능통하신 것 같네? 그렇다면 백업 플랜을 개시하는 수밖에 없겠어 백업 플랜? 이 방법까지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세상은 우리처럼 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편이거든 난 원래 지루하고 재미없는 약자 따윈 신경 쓰지 않아 애석하게도 오인단의 집행관이라 수단을 따져 고를 수 없으니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편식하는 아이들 같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대체 뭘 하려고? 고운 각 아래에 잠들어 있는 마신을 깨울 거야 마신?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 마신 전쟁 때 바위의 신 모락스의 바위창에 패해서 바다에 갇히게 됐어 만약 지난 날의 마신에게 신의 보호를 잃은 리월항을 공격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속인 암황제군께서 발뻗고 구경만 하시진 않겠지 하, 하지만 마신들의 전쟁은 이미 이천년 전에 끝났어! 지금은 일곱 신 밖에 없는데 어떻게 고대마신을… 물론 깨울 준비는 이미 끝났어 왜? 그건 백무금기 비록? 새, 생각났어! 우리가 우인단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걸 똑똑히 봤어! 그래, 너희한테 준 건 연구의 부산물일 뿐이야 이 많은 백무금기 비록의 힘을 한데 모으고 거기에 여왕님께서 집행관에게 하세해주신 힘까지 더한다면 잠시 동안 바위창에 묶인 봉인을 푸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여기까지 와서 고대마신의 힘을 동원하는 건 재미없고 신조에도 어긋나지만 그 암황제군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을 걸 생각하니 흥미진진한 거야? 내가 Besích 아하, 지켜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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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하, 지켜봐! 과연 신을 잃은 나라는 또다시 고대학에 의해 삼켜질까?! 그래도 너희가 미워할 사람들이랑 같이 물고기 밥이 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즐겨봐! 으악! 흐흐흐흐 으앗? 노, 놓쳤어! 저 자식은 엄청 빨라! 헉? 저게 뭐야? 하이, 하이. 급하게 오느라 힘이 다 빠졌어. 황금옥을 나오면서 운 좋게 군옥각을 못 받더라면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을 거야. 아휴, 시간 맞춰서 온 건가? 수영돌이 마시는 아직 바다에서 미어랑으로 안 온 거지? 너희가 왜 여기? 어? 아휴, 선인들이다! 왜 군옥각에 있는 거야? 출성이랑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 끝난 거야? 선인들은 위기 상황인 만큼 잠시 싸움을 접어두고 힘을 합쳐 적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야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방어할 계획이야? 그 수영돌이 마신,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본 건데도 간떠러질 뻔했다니까 벌써 천안군 중에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신병들이 있어 고대 마신의 위약감은 일반인의 몸에 해로운 모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괴물이 리얼항의 시민들에게 접근하게 둬선 안 돼 아휴, 무서워 2000년 전에 있던 마신들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적들과 싸웠을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칠성, 천안군, 그리고 선인들의 전력으로 그 바다에 있는 마신을 해치울 수 있는 거야? 선인들과 의논해봤지만 확실치 않아 뭐? 아, 하지만 리얼을 지키는 선인과 칠성이잖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전에 귀종기의 일로 칠성이 관심을 갖고 조사하러 온 적이 있어 그리고 지금 마침 귀종기를 만든 장본인이 여기에 있지 너희 인간들이 선인의 장치로 뭘 할 수 있겠냐만은 내가 이 낡은 대포를 손본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거야 이것도 선인과의 인연이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귀종기에 선인분들의 실력을 불어넣어 마신에 대항할 수 있겠군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 지금이 바로 결전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전의 순간입니다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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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인단이야! 귀종기 쪽으로 오고 있어! 새 진군께서 귀종기를 조종하고 계신다! 우인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라! 움직일 수 있는 처남군은 날 따르라! 우리도 도와줄게! 선인들이 마신과 겨루는 걸 몇천 년 만으로 흠! 덤벼라!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지! 소용돌이의 마신, 오세 저건 그의 실력이야, 내가 살았지 조심해 우인단! 그들의 목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버드리카 이, 그럼 스네즈나를 왜고 모두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마신이 또 공격한다! 우인단도 바글거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뭘 버티겠다고? 패자는 말해야지 도대체 너희도 당신을 지켜주죠 같이 걱정해, 친근함껏 발휘해보세요 저번이 마신전쟁 때 그랬어 다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을 줄이야 야차는 신속함으로 밀어 내 실력을 갖고 나처럼 달려봐 너무 빨라! 멜리야, 넌 몸과 영혼 모두 가능하구나 너라면 동시에 세 가지 선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기분이 아플 겁니다, 좀 더 참아주세요 적응이 되면 한번 사용해봐 소중력이 나고, 마신의 힘이 최고치에 달한 듯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버티는 게 더 어려운 건 없다는 거지? 권옥각으로 올라오는 무인단이 줄어들고 있어 모두 힘내세요! 이들만 처리하면 선인분들이 안심하고 마신을 상대하실 수 있습니다 방해권은 모두 제고됐다 드디어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있겠군 둘이 정도, 이대로만 제압한다면! 멜레나, 그리워 9, 10, 10, 11, 12, 18, 15, 17, 20, 20, 23, 24, etc 재싸! 이대로만 제압한다면! 이대로만 제압한다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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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만 제압한다면… 겨울이 가라지지 않고 조심해 어? 귀종기가 파괴됐어 이게 없으면 반격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군옥각은 마지막 보루인거려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내게 다른 대책이 있어 은광님의 뜻은 군옥각을 포기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 여행자, 네 도움이 필요해 잘 가, 내 오랜 친구야 오늘의 이별은 미래에 언젠가 다시 만나기 위한 거야 예? 그럼 이제 드디어 끝난 건가? 확실히 그 흉악한 기온은 잠잠해진 것 같군 백무금기 비록의 효력은 본래 영구적인 것이 아니네 군옥각에 의해 또다시 고운강 밑에 진압됐구만 소용돌이의 마신이라도 다시 풍파를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야 선인분들께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마침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리오랑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흠, 구태여 아첨할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우리는 때마침 여기에 있던 게 아니다 우리가 온 이유를 잊어버린 척하려는 건가 류은 그렇게 날카롭게 상대할 것까진 없잖아 난 은광이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적은 수입이었지만 군옥각 공사를 준비해왔다고 들었어 처음엔 방 한 칸 크기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넓혀가더니 오늘날 그 큰 규모의 궁전이 된 거지 그건 상인과 질성으로서 그녀의 정신적 지주였고 그녀의 일생이 모두 담겨 있었어 리오를 위해 군옥각을 파괴한 건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정도 힘을 보태고 희생했다면 적어도 칭찬 한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요 전 저의 결정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아 저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선인들께서 찾아오신 이유를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3700년 기록에 따르면 선인들께서 제군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리월을 지키신 지 어은 37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월 땅은 반석처럼 굳어져 천년장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위협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리월이 3700년 전에 리월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도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리월을 지키는 방법이 틀렸다는 건가 외람된 뜻은 없습니다 다만 선배님들께서 리월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 성대라니 너의 칠성은 우리 앞에서 항렬을 논할 수도 없다 오늘 아침 저는 꿈속에서 제군을 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칠성은 비록 평범한 인간이지만 계약된 신분으로서 역대 칠성은 모두 계승할 만한 곳들을 남겼다구요 그리고 역대 칠성은 제군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간 세계에서 살아남아 무역이라는 계약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꿈에서 깰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응광! 제3자, 넌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맞아, 몬드에서 바람사신수와 바람신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 바람신은 그들의 대립을 막으려 했어 대립은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만 남길 테니까 나라마다 곤란한 속사정이 있는 거니까 네 말이 지극히 단순한 이치긴 하나 선인으로서 도와준 이방인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자, 자 은광이 방금 이 도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했잖아 난 그러려고 해봤는데 자네들은 왜 시도조차 않는 건가? 갑옷을 입고 있어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넌 누구냐? 천함군 교관 봉함 선인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선인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병력이 큰 부상을 면했습니다 선인님들의 위력에 비하면 저는 그저 평범한 병사일 뿐이지만 앞으로도 전선을 지키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응? 다들 왜 풀이 죽어 있어요? 방금 큰 괴수를 물리쳤잖아요 얘야 방금 그렇게 위험했는데 넌 무섭지 않니? 장화는 초남군 삼촌들도 있고 신의 눈을 가진 어른들 멋있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리월에 모두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평소엔 다들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걸 먹고 항구도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치만 위험해지면 모두 장화를 보호해주죠 거기 오빠 리월왕을 지켜줘서 고마워 다음 해등조리도 올라와 올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어 난 선인이니까 그렇구나 선인도 쉬운 게 아니네 흠 봐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야 계약의 나라는 여전히 선인은 여전히 선인들께 감사하고는 있지만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사사건건 선인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어졌지 우리가 평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혈통은 내세울 게 없을지 몰라도 아주 강인해 신과 리월왕을 지켜봐요 신과 리월의 계약은 천년이나 지났고 지금은 리월과 사람의 계약 시대야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가 이 항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 안 그런가 류? 류? 왜 나한테 묻는 건가 내가 앞장서서 리월의 죄를 물러온 것도 아닌 것을 어? 선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만 돌아가자고 항마대성 항마대성의 뜻을 알겐 오랜만에 보는 리월은 확실히 내 기억과는 너무 달라 아마 내가 이 리월의 새로운 계약을 이해할 때쯤이면 인간들은 또 새로운 리월을 만들어내겠지 됐어 돌아가는 게 좋겠군 그래 선인들이 동의한다면 나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네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리월 칠성이 리월을 취락펴락할 것이 아닌가 내 보기엔 대비해야 할 것 같네만 그만하게 소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감독의 권한은 차라리 리월 시민들에게 남겨두는 게 어떤가 인간과 선인의 일촉즉발 상황도 평화롭게 끝난 거 맞지? 아참! 평화도 좋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이 위기의 원인 타르탈리아가 마신을 풀어서 리월을 공격한 건 암왕제군을 불러내기 위함이었잖아 위기는 우리가 직접 해결했고 암왕제군은 아직도 안 나타났어 하이, 그럼 그 신령의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한 신이 없는 송신을 해가 단서 같지 않아? 어? 좀면은 어디로 갔지? 왕생당에 가서 물어보자 무슨 일로 왔지? 지금 왕생당에선 낯선 손님을 받지 않아 종려를 만나러 왔는데 말 좀 전해줄래? 종려 씨는 지금 안 계셔 북극은행에 가신 것 같아 북극은행 우인단에서 하는 거? 참! 우리가 종려를 마지막으로 본 건 황금옥에 가기 전이잖아 아직 마신이 리월을 공격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때 우인단의 영역에 가다니 너무 위험해 하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위험하긴 하지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집행관 간의 협업이라고? 협업이라면 최소한 정보 교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따지고 그래, 타리탈리아 넌 결국 거래와 계산을 무시하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으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딱 네 스타일이잖아 잠깐, 네 지인이 온 것 같군 종려랑 타리탈리아야 그리고 넌, 넌 그 우인단의 집행관? 하, 너희구나 음유 시인이 있는 도시에서 봤었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다니 센스 있는걸 아, 친구가 소중한 물건을 뺏기는 걸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무력감은 잊기 힘들 거야? 어, 일이 마무리되고 처음 보는 거네 뭐랄까 분위기가 좀... 음... 어색하지? 흥! 네가 우인단 집행관이란 걸 알았을 때 믿는 게 아니었어 섭섭하네 너희를 아주 약간 속이긴 했지만 악인은 없었어 하하하 마지막에 얼굴 붉힌 게 아쉽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꽤 재미있었잖아 안 그래? 입장이 달랐을 뿐이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어 물론 너희가 나한테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순 없지 오히려 신여라와 종려씨 쪽에 내가 감쪽같이 속았다니까 사실... 시간 낭비하지마 타르탈리아 수다는 내일이 다 끝나고 나면 천천히 떨라고 약속대로 난 네 신의 심장을 가지러 왔어 모락스 너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흠... 계약이 체결됐으니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물건을 건네주겠네 마치 사람을 내려보는 듯한 말투 뭐야? 네가 암홍제군이었어? 아니지 이것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왜... 왜 신의 심장을 우인단한테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이야 나와 그 얼음의 여왕 간의 일이야 그래 죽은 척한 건 정말 너무해 모두가 의뢰해서 널 맞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철포덕거리면서 용이 떨어졌다고 리워랑은 어수선해지고 큰 재앙이 일어날 뻔했잖아 수면 아래에서 출렁이는 압류를 모아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서 터뜨려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그가 바라던 바인걸? 어? 내가 설명하는 게 낫겠네 너도 알다시피 난 세상 나이로 6천 살이 넘었었고 선인과 함께 리워를 만든 건 3,700년 전의 일이란다 소용돌이에 부서지지 않던 바위도 시간이 흐르면 마모되는 법 난 그저 마모돼서 금이 가는 날은 아직이라 자신을 설득했었지 고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항구를 거닐다 우연히 한 상인이 부하에게 맡은 발을 다 했으니 이제 쉬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때 난 오가는 사람들 속에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몇 번을 되내며 내 소임을 다 했는가 라고 물었지 종며 하지만 그때 신위에서 물러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직 내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 신과 함께하는 땅 리월은 다음 시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지 그래서 난 타르탈리아 선인과 리월 칠성을 혼란스럽게 할 이 가짜 죽음을 계획했어 그래 내 손에 한동안 더 갖고 있던 신의 심장도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신의 심장을 남겨놓은 거지 그럼 혼란을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네가 직접 나서서 마지막으로 리월을 구해주려 했다는 거야? 물론이지 그건 모락스한테 누워서 떡 먹기거든 하지만 지금 보니 부모 잃은 아이가 빨리 철들듯이 리월은 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미 성장해 가고 있었어 이번 사건의 결말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 세상 밖에 은거하는 선인데 그들이 아는 정보는 적었지만 최대한 자제했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칠성과 손을 잡으려 했어 마지막엔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했지 이 시녀라는 얼음의 신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낸 사절로서 자신의 동료 타르탈리아조차 속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어 난 평범한 인간 종료의 신분으로 길을 떠났고 마지막까지 이 신분으로 리월의 전통을 실천했지 나와 이번 여정을 동행해 주어서 고맙네 여행자 이 모든 건 다 내 계획이었어 유일하게 예상을 벗어난 건 리월 칠성의 행동이었지 난 그들이 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리월을 지키기만 할 줄 알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건넨 답안은 이번 기회엔 신을 대신하고 내 죽음을 이용해 신속히 리월의 권력을 장악하는 거였어 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오히려 좋아 사실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걱정되긴 했지만 속으로 고대하고 있던 일이기도 하거든 이 오래된 신인 내게 주는 진심어린 선물 같달까 이봐, 그럼 난 너희 날 이렇게 개고생시켜놓고 사과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네 회방도 사실 계략의 일부였거든 네 멋진 공연에 바위신은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을걸? 네가 선인과 인간 그리고 마신의 전쟁이라는 부담 요소를 만들지 않았다면 바위신이 수천 년 동안 손에 쥐고 있던 리월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했을 거야 뭐? 왜 다른 신의 편을 들면서 날 조롱하는 거지? 싸우자는 건가? 젠장, 리월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란 미덕도 안 가르쳐준 거야? 그럼 신의 심정을 손에 넣었으니 잡담은 그만하자고 너와 난 얼음 궁전으로 돌아가 여왕님을 아련해야지 휴, 알았어 하지만 난 좀 늦게 갈 거야 너랑은 같은 배를 타고 싶지 않거든 흥, 좋을 대로 마지막으로 더 묻고 싶은 게 있나? 그래, 종려는 항상 거래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 세상 어떤 물건이 신의 심장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건 없네 에? 하지만 난 계약의 신이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계약이 내 손을 거쳐갔지 이익이 없는 거래였다면 절대 쉽사리 내놓지 않았을 거야 얼음의 신과의 거래는 내가 바위신으로서 마지막으로 맺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계약이었다네 저울의 반대편에서 얼음의 여왕이 어떤 카드를 냈을지는 앞으로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렴 오늘이 바로 송신우레를 거행하는 날인 것 같아 보내줘야 할 주인공이 가짜긴 하지만 오랜 시간 준비했으니 안 보면 석하지 그 바닷속의 마신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리가 없는데 암황제군께 진압된 지 이천년이나 지났잖아 맞아요 또 마침 암황제군님이 사고를 당한 이때에 이런 일이 그럼 암황제군님을 죽인 자와 마신을 풀어놓은 자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듣고 보니 말이 드는 것 같네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딱 들어 맞아요 그 사람이 마신과 손을 잡고 암황제군님을 해친 게 틀림없어요 아휴, 천벌받을 인간 죽일 놈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이고 됐어 괜히 지뢰 짐작하지 말자 저기 천암군이 공문을 발표할 모양이네 우선 총무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송신 의뢰가 거행된다는 건 그 소문들이 다 진짜라는 거겠지? 암황제군님께서 정말로? 근데 왜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거야? 왜긴 암황제군님을 살해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닌 거야 내 생각에 소문 속의 그 용의자들은 다 아닌 것 같아 딱 하나 바로 우인단의 그 신분이 꽤 높다는 젊은 사람이 자객이라는 소문은 그럴 듯한 것 같아 이름이 아마 타르탈리아였던 것 같은데 우인단? 그럼 의심스럽긴 하네 그놈들이 욕심 많은 건 다들 알고 있잖아 썩을 것들 쉿, 소리 낮춰 우인단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 이젠 암황제군님이 널 지켜줄 수도 없다고 칠성의 공식 공문을 발표합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선인의 몸이신 제군께서는 해와 달처럼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나 맑은 날이 있으며 흐린 날도 있는 법 마침내 벼락의 시련을 맞으셨습니다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제군께서 암살당하셨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군께서는 하늘의 시련을 받아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리월에 알리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마시고 억측을 차지해 주십시오 아, 음, 저기... 통역 좀 해줘 칠성이 뭐라고 공고를 낸 거야? 휴, 칠성이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이상해 왜 그렇게 빨리 수사를 포기한 거지? 게다가 이유는 급하게 지어낸 것 같아 설마 칠성은 암왕제 군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낸 건가? 하지만 종료가 분명 칠성이랑 손이는 모를 거라 했는데... 흠... 종료가 신의 심장을 거래하고 나서 몰래 알려준 건가? 그치그치! 참, 송신 의뢰가 시작된 것 같아 끝나기 전에 빨리 가보자 응? 은광이랑 각종이야! 뭐라고 하는 거지? 다 끝나가나? 방금 말한 대로 제군께서 승천하신 것은 계약의 중단이자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3,700년의 계약도 태우면 제가 돼버리니 리월 사람들은 행복했고 그 행복함 속에서 세월의 잔인함을 잊었죠 신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개인 꿈은 기한 없이 오래도록 이어졌지 흠...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면 이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이 세워지고 나면 저희와 함께 다음 시대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럼 천권 어르신의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옥형 어르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왜 이쪽을 보는 것 같지? 여행자? 아! 정말 이쪽을 보네? 소문으로만 듣던 마신을 물리친 여행자? 되게 잡네 리월 칠성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너도 알다시피 수환이 좋아서 못하는 게 없지 네가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원하는 걸 말해봐 그럼 사람 찾는 광고 몇 장만 붙여줘 널 끌어들인 게 신의 한 수였는지도 모르겠군 후대 사람들도 분명 이렇게 평가할 거야 방금 그 말 멋져 보이려고 한 거니? 아니면 정말 욕심이 없는 거야? 사람 찾는 광고 같은 건 나한테 살짝 귀띵만 해줬어도 되는데 의뢰 장소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의뢰를 기록하고 할 일이 하지만네 빠뜨린 건 없겠지? 이봐 종려! 미월 사람들은 이제 암왕제군을 다시는 못 본다고 여기고 있어 저 애도하는 분위기 좀 봐 군대 왜 정장 넌 홀가분해하는 것 같지? 3,700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 당연히 홀가분하지 않겠나 맞다 너희 언제 시간 되니? 내가 신월헌에서 밥 한번 사지 흥! 허풍 떨지마 종려씨 세대포 주점은 그렇다 쳐도 신월헌은 자릿값도 받잖아 그럴 돈 있어? 아 그러고 보니 모라가 부족하군 암왕제군이자 모락스로서 당연히 손쉽게 모라를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종려라는 평범한 인간의 신분을 택했으니 그에 맞는 규칙을 따라야 해 일전에 너희와 함께했던 여정에선 신의 심장을 지니고 있긴 했지만 일곱 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라 앞으로의 새로운 생활을 미리 연습해봤다네 와... 어쩐지... 알겠어! 종려씨가 돈을 쓰면서도 가격을 보지 않았던 건 가격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였구나 하지만 언제든지 모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에게도 익숙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공짜로 얻어먹기만 하는 빈대가 돼버린 거지 아니, 우인단의 돈을 좀 썼을 뿐인데 그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무역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교환하는 건 돈과 물건만이 아니야 지식이나 기억, 안목도 교환하지 신분과 역할, 삶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신 모락스가 암왕제군으로 세상에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했다 해도 종료라는 평범한 인간이 된 느낌과는 다르더군 하하하, 이 일은 너에게 고맙다고 해야겠어 종료로서 난 너와 함께 리워를 거닐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거야 맞아, 다만 어떤 여행이든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니 응, 이제 가자! 일곱 신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야지! 그건 아마 좀 어려울 거야 리월의 바다와 인접한 이나즈마는 지금 쇠국 상태거든 그래, 신의 뜻으로 결정된 쇠국이야 이나즈마의 번개의 신 바알 리월 사람들이 날 암왕제군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녀도 이나즈마에서 불리는 별칭이 있어 응, 그 신의 이름이 라이덴 맞지? 그래, 라이덴은 이나즈마 막부의 쇼군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라이덴 쇼군이라 부르지 최근 부두에서 이나즈마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듣긴 했지만 계속 그런 건 아니었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는데 종료는 리월의 암왕제군이니까 그쪽 상황을 좀 알고 있지? 이나즈마가 쇠국 상태가 된 이유가 뭐야? 신의 눈 때문이야 신의 눈? 통제불능의 상황 앞에서 인간은 늘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지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평범한 인간의 갈망이 극에 달하게 되면 신의 눈길이 향하게 돼 그게 바로 신의 눈이야 신의 인정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외부 마력기관으로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응, 그건 티바트 대륙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작년엔 라이덴 쇼군이 이나즈마에 안수령을 내렸어 안수령? 이나즈마 전역에 신의 눈을 전부 몰수해 천수 백안 신상의 손에 받겠다는 명령이야 신의 눈을 몰수한다고? 어째서? 신의 눈은 신의 은총이잖아 라이덴 쇼군은 그게 신의 은총이니까 임의로 처분할 권리도 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 우와, 너무 각박한 생각이잖아 바람의 신은 자유의 신이고 바위의 신은 계약의 신이지 라이덴 쇼군은 영원을 추구하는 신이야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그녀는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야 이제 일곱 신 중 가장 오래된 나마저도 사망했으니 영원을 추구하는 그녀의 마음이 더 굳혀졌을지도 안수령을 내렸을 때도 그녀는 국민에게 자신이 늘 해왔던 그 말을 했을 거야 일곱 신이 추구하는 일곱 가지 이념 중 천리에 가장 가까운 건 오직 영원뿐이다 자,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나? 하하하, 독업에 차질이 생기다니 칠성은 어떻게 그런 이유를 찾아낸 거지? 하지만 칠성이 이 일을 급히 마무리 짓고 더 이상 범인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암왕 제군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입수했기 때문이야 하하, 내가 칠성뿐만 아니라 선인들에게도 기뜸을 해줬거든 어떻게 알린 거냐고? 하하, 혹시 현몽이라는 편리한 선술에 대해 들어봤나? 자,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나? 그러고 보니 칠성이 공지사항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행인이 최근 일어난 일들을 전부 타르탈리아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걸 들었어 그게 누명이긴 해도 선인과 칠성이 마신과 대항하려는데 타르탈리아가 군옥각으로 병력을 보내 방해한 건 사실이니까 은광이 외교전에서 그 일을 물고 늘어지면서 우인단 사절들을 아주 박살내버렸다고 들었어 스네지나야 외교관들도 참 불쌍하지 그가 지위 높은 집행관만 아니었어도 모든 죄를 타르탈리아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쫓아버렸을 텐데 자,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나?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월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월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각총이 옳은 말을 했어 내가 은광의 권력력을 칭찬했었지 그건 좋은 일이라 생각했거든 그리고 신에게서 리월을 넘겨받으려는 계획은 당연히 은광이 주도했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맨 처음 권력 탈취를 제안한 건 설마 자,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나? 참, 근데 종려는 지금 신의 심장이 없잖아 그럼 티바트의 모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락스가 사망하고 나면 사라지나? 그리고 한금옥은 티바트 유일의 조폐창이잖아 거기서도 계속 운영되는 거야? 기존의 모라는 사라지지 않아 다만 황금옥은 아주 오랫동안 멈추겠지 모라를 제조하려면 반드시 바위신의 힘을 빌려야 하거든 으아, 무시무시하다 이제 돈을 못 쓰겠네 세상이 붕괴되겠어 확실히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충격이 클 거야 아, 그만하자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는 리월 칠성에게 맡기자고 그럼 비자금은 좀 남겨뒀어? 응? 비자금? 허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야 아쉽군 뭐가 아쉬운데? 아쉽게도 까먹었어 자,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나? 그럼 쇄국을 뚫고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봐 조급히 할 필요 없어 어쩌면 기회와 인연이 필요할지도 아쉽게도 이렇게 4회가 살이 필요할지도 아쉽게도cl пор앙 정답 7일 9일 1,2,2,3,4,5,0 1,2,3,4,4,0 1,2,3,7,5,0 2,3,4,0 2,3,4,0 3,4,0 3,4,0 3,4,0 4,0 3,1,5,j,0 4,0 4,0 5,0 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